어? 두 장 제거? 못참지? 안참지? 여전히 턱벌레와 사투를 벌이는 사일런트이다. 왕더 왕살 애벌레 빡틸 겁났음 어? 어? 게임 잘하는 그래미 아잇 뒤져나 생리 머글 잘 끄시네요 상퇴 구레민 캐리오 상퇴 구레민 캐리오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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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d 熊완 넛 엉 Chi 꼼 Ha 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왼전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보수 유무를. 아, 근데 몸부림 해봤데. 역시 쓰레기. 다비지 겜트. 쓸도스임. 틴가 내기. 아, 더 늦게 쓸걸. 반영살인마. 아, 더 늦게 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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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더 늦게 쓸걸. 아, 더 늦게 쓸걸. 아, 더 늦게 쓸걸. 아, 더 늦게 쓸걸.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쓰레기 같잖아.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우. 오우. 아, 더 늦게 쓸걸. 오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와, 괜전. 사기 카드. 자. 와, 괜전. 뭐. 쓰레기 게임. 매크로이도 쓰레기 게임. 에라이 쓰레기. 왕그무산 왕그무산 우상 골든 아이돌 네 완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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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쓰레기 게임이길래 동 저 저 고 고 고 고 고 나 내불낫 대단 온다냐? 아니? 왜..왜든? 어이가 없네 어? 대단 온 펀치 악몽 작독가 아 이 스내코 주고 앉아있네 현돌 토리로 박으면 돼 상점을 좀 가자 제거 급함 흐흐흐 연금금금 예 티가 복사가 된다고 너무 맛있어요 마리걸 기 아니? 이건 사기야 이래도 쓰레기게임이 아닙니까? 틀린 말 안 했다잉 틀린 말 안 했다잉 틀린 말 안 했다잉 아 미꽃 스포 다 아 아 비 아 이리 아 늦어 월에 펜에 그만 안 를 포션벨트 연금 정말 맛있다. 인퍼레스틱. 악몽 형상 하면 되나? 인퍼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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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잡냐. 능지 처참으로. 한 땀 한 땀. 오 걔도. 오. 주반. 저거 하나 더 있어야겠네. 어? 깨몽. 그건 너무 깨몽이겠지? 고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 고개 아니면은. 반사신경이 있어도 됨. 알아들었지? 지금부터. 카드 보상에 나와라. 형상 복사하나? 연금 복사하나? 아. 잠깐만. 이겨야인데. 아르내로 fle스틱. 아. 아르내로 fle스틱. 어. 고닿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악몽연금이나 할걸. 앗 내 힐 힐 남는다고 게임막하네. 발돌림 악몽연금 으악 잘 개몽도 망활을 해야겠지 으아 왜 죽여 이거 먹어 지금 어 반사 찬상 반사가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불피라서 상관없네 비가 까끼면 다시 채우면 되는데 무엇이 고민인지 악몽 꼴치거리 히야 미쳤다 내장태쇠 아무것도 못하죠 으응 백날 때려봐 나의 쑥쑥 네메시스 꺼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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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 고게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불쾌나 써야지 악몽 불쾌 다 뒤졌다 아이스크림 지울걸 아이스크림 반사신경 강화할 시간이 없네 반사신경 강화할 시간이 없네 아이스크림 악몽 연금 하고 가야겠다 딱히 신경 안쓸라 했는데 장심은 금물이라는데 금도 물도 소중하니까 장심을 해야하는거죠 아잇 포션 꼬라지마라 가스 이번에도 악몽 연금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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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불큰은 이때 가서 써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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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몽강화 단사 깨몽 단사 하나치 않나?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는 났겠지 얼리압 악몽형사 악몽형사 버접득 참고하 빵페인 악몽형사 흠 뭘 먹고 뭘 담겨가지? 뭐고 2데미지 포션 요정도 좀 애매한데 일단 얘 잡고 뭐 나오나 봐야겠다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아 중독 포션? 별른데 파워 포션 들고 갈래 그냥 그냥 요정 요정 들고 갈래 아 형상에다가 악몽 발라야 되는데 이러면은 계산된 도망 못쓰나 로마 슬스로 출발 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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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떴으면 딜 나오겠다 다음 턴 봐야겠죠 에너지 없으니까 살짝 쿵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웬만하면 잡겠지 0차 10턴인데 못 잡겠냐고 근데 마름쇠 없었으면은 조금 쫄렸을지도 아니야 10턴은 길지 10턴이면 잡지 10턴이면 동마름쇄만 해도 맨들이야 정말 사일런트스러운 덱이다 사망 승리 점수 다 찼네 58힐 135힐 세상에 이 작은 장난감은 모험가에게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맞아 5 5 5 5 6 6 7 8 10 12 15 21 21 23 25 22